3국 유사에 기록된 6개의 가야 중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나라로 정말 있었는지조차 의문인 나라입니다. 현재 고령가야가 있던 위치는 경상북도 상주시와 경상남도 진주시 중 어느 한 곳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름처럼 고령이 들어가서 경상북도 고령군에 있는 소국이 아니었나 생각하기도 하지만 고령군은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다만 경상북도 상주시일 경우 상국사기 서구로전의 기록에 따라 그곳에 존재했던 지난해 한 계열인 사벌국과 동일시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마저도 정확한 기록이 없어 추측만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3국 유사에 상주시로 나와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는 진주시로 나와있기 때문에 고령가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일대에 위치한 성산가야의 이름은 벽진국이라 불렸으며 현재 우리들에게는 성산가야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유인즉슨 신라 경덕왕 시절에 이르러서야 성산가야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붙었고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성산가야도 고령가야와 마찬가지로 기록이 전혀 없어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지리적 특성상 진안과 매우 가까운 위치였던 만큼 가야보다는 진안연맹의 소국으로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고령가야와 성산가야는 가야연맹의 일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진안연맹의 소국이라고 추측하는 상태이며 이는 성주군 일대에서 발견된 성산동 고분군이 신라의 무덤 형태를 띄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성주군 벽진면 인근의 매수동이라는 곳에는 태자바위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이 태자바위에 대한 전설, 즉 성산가야 태자 월강의 이야기가 오늘날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일대에 근거지를 두었던 비화가야의 이름은 비지국으로서 일부는 비화가야의 위치가 창녕군이 아닌 경상북도 경주시 인근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비화가야의 이름이 쓰여진 고대 기록들은 저마다 다른 이름을 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국사기에는 비지국, 삼국유사에는 비화가야, 일본 서기에는 비자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삼국유사에 쓰여진 오가야 연맹 중 하나로서 소개되고 있으나 가만히 살펴보면 총 6개의 나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삼국유사에 인용된 가락국기, 즉 금간가야의 역사가 담긴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기록물 때문이며 이곳에는 금간가야를 포함해 유가야 연맹의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에 유가야 연맹이라는 이름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가락국기뿐만 아니라 본조사략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해 오가야 연맹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가락국기에는 소가야가, 본조사략에는 비화가야가 기록되어 있어 총 6가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해지는 교과서에는 가락국기의 내용만 인용해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라 비화가야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으며 6가야 연맹이 아닌 오가야 연맹이라고 한다면 의아해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삼국사기 권제 1 신라본기 제1 파사 이사금편을 보면 108년쯤 군대를 파병해 비지국과 타벌국 그리고 초팔국을 정벌해 병합했다고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크게 영향력을 줄만한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학계에서 고고학 발굴을 통해 드러나는 비화가야의 모습은 1, 2세기에 사라졌다는 기록과는 달리 5, 6세기에도 그 양식이 존재했다고 알려지면서 삼국사기의 기록과는 또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108년의 멸망에 병합시켰다면 그 후부터는 비화가야의 고유 양식 또는 고유 기록의 개념보다 신라의 그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기 마련임에도 현재 창녕군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을 보면 신라와는 다른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라는 개념이 단순히 단일 국가 아래 하나의 체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나 애초에 신라가 출발한 것도 육촌부터였고 육보로 바뀌면서 6개의 부족이 모여 공급된 국가라고 기록한 만큼 비화가야도 신라의 소국 또는 연관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비화가야는 약소국이라기보다 신라에 오래 붙어있던 소국으로서 나름대로 국력이 존재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만약 신라의 소국이었다면 가야연맹에서는 빠져야 맞는 것이니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